택배 온 거 있죠? 예, 예. 확인하시고 쌓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다리시느라 지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시대는 빠르게 진화하고 스마트 신인류가 사는 SNS엔 하루 수십만 테로바이트의 정보가 들어오는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장난감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이에게는 최고만 주고 싶은 부모의 변치 않는 꿈을 만족시켜주는 장난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온라닉 토이, 토이 앤 조이의 획기적인 신제품, 조이스틱입니다. 자, 만져보시고 냄새 맡아보시고 모든 걸 직접 느껴보시죠. 이것은 아시아 최초의 온라닉 토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최초의 온라닉 토이입니다. 예. 저도 잘 얘기해. 왜 이게. 백보 이씨. 엄마. 회사세. 잘 다니고 있다. 어떻게 들어왔는데. 오마이.